seemed to me He used to call me Mary Jane He was a demon Anyway, the dick got stuck under a car heading from a dozen walkers One after another He went down there trying to save him Lost four people before we got them out So he made it? 후후후후 시동걸렸어 시동걸렸어 나이스 나이스어억 시동걸렸어요 멘탈 다시 힐링 도착하긴 하지만 말이야 그래서 계획이 무엇일까요? 음식을 많이 하죠? 약 1주일 정도 그리고 아이들에게? 눈으로 나가요 정답 정답 북쪽으로 돌아가야 돼 죽을듯이 죽을듯이 처음에 여행을 가진게 말이야 그런데 잘못된게 말이야 맞네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잠시만, 뭐? 뭐지? 텍스스처럼 생각했을 때 텍스스? 뭐지? 그냥 의견이었어 우리 이미 얘기하셨어 죄송합니다 우리 웰링턴을 찾을 수 있어, 클레임? 웰링턴? 웰링턴? 케뉴, 이제 가고있어 지금 터뜨려야 해 그냥 가고있어 아, 그런 것 같다 잠잠, 우리 시간이 없지 너한테 말해 맨날 의견이 그냥 분열돼 왜 이래 얘네들 진짜 팀워 개 안맞아 진짜 아보 어? 러스기? 그래, 그는 우리와 함께 그냥 남아야 돼? 내가 어디에 가야 돼 그는 끝났어 그는 죽을 수 있어 그는 죽을 수 있어 그는 이제 점점 사이코 돼가는데 한번 일단 이렇게 욕먹고 욕먹고 켄니, 괜찮으세요? 이쁜 깜짝이야 지 혼자 탈줄 아는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요 야, 시동 차 왜타 그러면? 시동도 안걸까면 딱 들어가기 전에는 시동걸고 그냥 혼자 갈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예, 막상 안고 보니까 내가 그게 아닌걸 깨달았나봐 봐봐! 여기 사이코대가 사이코대가 모두 아저씨한테 겁먹었어요 너희도 겁먹었지, Kenny 자, 그녀의 큰 plan은 흔들든지 그녀가 더 겁먹었지? 우리 모두 겁먹었지 봐봐, 아마 한 달 정도의 음식이 남아있고 그 녀석이 남아있고 Clem, 생각하고 Rebekah and Alvin 아니, 뭐지, Lee hadn't gone tearing across half of Georgia looking for you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났어. 많은 사람은 이곳에서 죽을 수 있었어. 이것을 끝냈어. 이것은 다르다. 왜? 우리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여기에서 앉아있어. 리이 여기 있었대. 리이. 그 말은 뭘 말했을까? I think he'd tell me to try to keep the group together and that we should keep moving I think you're right We can't just give up on this kid I mean, what's the point of going on after that? That's what people like Lee knew and what people like Jane won't ever understand Look, I know Wellington might be bullshit but where there's smoke, there's fire Krista heard about it too, right? You know, when I first saw you back at that lodge I thought I was dreaming And when you sat down next to me and we shared that meal Well, I could tell that you were different now Grown up I felt pride I felt pride in a long time But I need you now, Clem There's a lot of people who are doing better than us We don't have to do it alone We need the others That's why I got to be able to count on you, Clem We got to convince him You and me Look, we'll figure everything out in the morning Come on, let's get some sleep So we got to be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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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다정님 11개 감사합니다 2 더하기 1은 감사합니다 저거 뭐야 뭐해 얘네들 뭐야 이 총은 뭐야 총 쏜 이 총은 뭐야 얘네 모르는 애들이야? 아닌데 어? 뭐야 뭐야 저희는 그냥 떠났다 이제 정리하자 알겠지? 다른 사람은 전통할 필요가 없지 그거 우리가 같이 전부라고요 아니 우리가 차 고쳐놨더니 뭐 와 통수 제대로 맞네 이제 내가 나의 손을 잡고 싶어 그리고 내가 내 손을 잡고 싶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안 할 수 없지 내가 내가 내 손을 잡고 싶어 내가 미안해 그냥 내 손을 잡고 싶어 내가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싶어 슈우트 여기있어 여기있어 어 뭐야! 어 뭐야! 이런 개같은 와 와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와 헐 진짜 여기 심장 좀 맞은거 아냐? 헐 어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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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개..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어? 야 잠깐만 뭐야! 여러분 봐봐! 꿈에 꿈일수도 있어! 뭐야! 야 이거 나 시즌1 때 이거 이 대화 기억나! 그냥 나쁜 꿈을 꾼 거란다! 이 대화 어! 잠깐만! 그래! 기억나 이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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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꿨어! 다 알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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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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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리! 아 근데 클램은 더 개기없네요 이때 역시 시즌1 클램이 레전드입니다 여러분 개기없네요 시즌2 클램은 페이커 닮아서 좀 그런데 시즌1은 귀여워요 아니 릴리가 누구냐고 나 이거 까먹었다고 시즌1인데 이걸 어떻게 기억해 1년 전 일인데 이거 어떻게 기억해 아니 뭘 알아 대화를 잘 말하지 이거 뭐야 뭘 말해야돼 할아버지 딸 아아 아아 그 할아버지 딸 여러분 기억력 좋다 아아 뭐 뭐가 꿈인지 모를 몰라요 아직 이게 꿈일 수도 있어요 절 떠나지 않겠다고 해주세요 어 이말 왜케 슬프냐 어 개 슬퍼 으아 ㅇㄴㅂ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흑 자, 잠을 좀 해봐요. 안돼, 자지마! 자면 깬다. 자면 안돼. 오케이, 리. 안돼. 리바이. 그쵸, 꿈. 꿈 맞죠, 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세 명만 된 거야? 뭐지? 어. 깔끔히 감통된 건지? 진짜 뭐야. 그, 스쳤다는 거야? 그, 스쳤다는 거야? 그냥 아예 몸 뒤쪽으로 뚫려서 나가가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뭐가 다행이야? 생각한 거 아니야? 다행이라고? 그래? 아니, 뒤쪽으로 막 뚫려서 막 관통되면 더 아프지 않아 그게? 아, 진짜? 그, 스쳐. 애러분이 보고 잠시만 더 맛있사어. 그래도 Taskмос 네가 친구가 JavaScript라고 보고 있으면 너무etes 주운erved. 뭔지 쟤? 제 그러니까 지금이 kleinenothy 어릇이니까? 진 realized? 거미 esimerk anat 죽을지도 않을 거야? 네 저 genital Goku. 근데, 이.. 돌아가기 나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에요? 바다추어로 안 İns. 안 뒤지네요 죽은 모두 어린애처럼 구시네요 그 애들은 버린거야? 다른 세명은? 아 그만 좀 싸워 좀 아니 뭐 계속 싸워 그리고 당신을 다리 나면 누 reminis시는지 이제 내가 도와주신 인etics 준비 20개 맛있어 하니 초콜릿 열게 감사합니다 둘 다 다쳐요 저 오호호 아 개시끄러 진짜 야 빨리 클램이 아픈 척하면 그만 싸울걸? 아픈 척해 어? 어디에 있었어? 저 있었어 저 있었어 내가... 나... 그 사람을 사랑해 누가 사랑해? 너 봐 너는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아니 얘가 지금 말이 심하긴 하다 어 말 잘한다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멤버들 자신의 뒷ần한 딸의 방을 자격하는 이유 어 그건 맞아 마이크 바니 서리라 어 그건 맞아 그 사람은 모른다고 그uela의 아닐지 그저 내가 다시 죽을걸 서리라 그저 알고 그는 클레멘티인 아 그만 좀 쳐 싸우세요 좀 제발 아 아아 야 뭐야 뭐야 야 이럴 줄 알았어 이거 개같은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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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갑자기 괜찮다고 물어보고 있어 차 사고보다 니 언어 공격 언어.. 언어 공격이 더 아프겠다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막혀있지? 여행이 돼 어 나 A 눌렀는데 켄이 이러고 Kan-이 그냥 문 닫아버리네 어 내가 죽는 놈이야. 천천히! 내가 더 할 수 없어. 내가 진심이야, 클렘. 내가 도착했지만, 내가 그냥 못할거야. 내가 더 못할거야. 우리가 못할거야. 클렘, 지금 떠나갈거야. 지금 진심이야? 에이제이? 나, 내가 친해졌지만, 켄닉은 절대 못할거야. 이건 우리의 chance, 클렘.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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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날아오네 왜 움직여? 아직도 지워지지 않나 젠장 나아올라 야 뭐야 아니 케이 떠버려야돼 시즌1때처럼 케이 또버려 아 미안해 야 범벅카 범벅카 우어어어 야야야 운전다 오이유요요요요요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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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헤드관 야 이거 안나가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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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자! Odyssee! 아휴 죽겠다 어? 안보여 안보여 아니 안보여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흐으 제인! 어휴 너무 안보이는데 이거? 자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했죠 일단은 휴게소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 개축했다 아 눈부셔 아 선광탄 같애 눈뽕 와 자 최대한 좀비를 피해갑시다 헉 헐 여러분 여기 좀비 보여요 여기 좀비 발 밑에 추천 절차 있거든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 뭐야 아 여기구나 화면 갑자기 변한거구나 뭐야 이거 여기 그냥 가는거 맞아? 아 너무 안보이는데 이거 어디로 가야돼? 이거 좀비가 느려서 이거 아예 안보여 와 이거 진짜 안보여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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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예 안보여 눈아파 진짜 이거 와 이거 새벽에 이거 녹방 튼 다음에 여러분 모바일로 누워서 불 끄고 보고 계시는 분들 눈 개 아프겠다 눈 가야 잘 visibility 최소 시력저하 네 네 네 아니 안 저게 안 저게 안 저게 안 저게 안 저게 오 저기 이상한 문을 발견했어 뭔지는 안보이지만 저 안으로 들어가면 아 여기가 휴게소구나 자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여기로 들어갑시다 오케이 부금이 약간 무섭기는 한데 괜찮아요 어 아무것도 안보여 자 일단 아무도 없네요 어 켄이 있다 켄이 어 애기 없어 뭐야 애기 어딨어 제인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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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슨 말이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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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클운 구이 아니 아무것도 좀 아무것도 안전하자 알겠지 알겠지 그냥 믿어 전이 클럽 왜 이렇게! 너는 믿어야지 너는 정말 누구를 볼 수 있을지 야 야 야야야야야야 개무수야 야 잠깐만 좀비가 따로 없네 야 잠깐만 뭐야 어 죽을 수 없잖아! 케디가 없지! 너는 안 돌아가야 해 케디 끊어! 너는 안아버려 우리 모두 다 죽을 수 없어 모든 것을 안아버렸어 우리 모두가 남아있어 클램 클램, 다시 돌아가 너 너와 내 손을 안아버려 케디! 야 잠깐만 와 야 왜그래 왜그래 아니 왜 아잇 아잇 진짜 꼭씨 으아 야 오케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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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막아야되고 어쩌고저쩌쩌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왜그래 진짜 아하 왜그래 그러지마 진짜 아니 개개 아 나 진짜 둘 다 똑같아 진짜 아아아아 중간에 끼어들어 이게 젤이다 이게 젤이 낫지 진짜 멈춰 어어 야 잠깐만 와 와 와 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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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아 잭acement 한 번 말려야되 아 으아아vär 와 어허허허 총살 와둘게임은 총에 아 인생들 진짜 아 그지같은 게임 진짜 아 두둑이 하나 쏴아내는거야? 아니면 아 자 아 선탑집 그지같아 진짜 아아 아아 으악 아 나 진짜 이거 어떻게든어떻해야 돼 여러분 일단 채팅창 반반이에요 채팅창 반반인데 아 캐니가 더 많네요 캐니로 가겠습니다 캐니가 더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수없어요 캐니님 안녕히 죽으세요 어쩔수없어요 어 하 하 예 근데 이게 캐니 살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어쩔수없어 아 진짜 어떻게해 아 진짜 어떻게해 예 예 예 예 예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살아있어 뭐야 갑자기 하 하 하 하 하 아 왜 갑자기 왜 하 갑자기왜 동정 동정 동정규 말 동염식 생기게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는 닿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원했을 때, 이것을 원했을 때, 몇 번을 원했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그런데 여러분 영상 보니까 딱 봐도 그냥 이거 그냥 손 냅둬도 켄이 죽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총 안쌌어도 내가 총 안쌌어도 켄이 죽었을 것 같애 아니야? 아 여기는 분기점이야? 아 그래요? 아 엔딩이 3개야? 아 그래? 그럼 다 봐야죠 엉킨드는 엔딩 다 봐야 돼요 그러게 애기 살아있네 이게 한번 일부러 거짓말을 해본거네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나한테 왜 이렇게 얘기한거야? 아 진짜로 맛있게 아 진짜로 알겠습니다 깨지 감사합니다.